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빠른 진단과 정확한 분석으로 투자의 기본기를 다져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재민 프로님께서 부동산의 기본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부터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얘기한다고 하면 토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워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기본 개념, 적어도 이것만 알고 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한번 매수 의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혹시 아나운서님, 토지를 사려고 하면 뭘 봐야 될까요? 토지를 산다고 하면 아무래도 저는 가격적인 부분을... 가격, 그렇죠. 가격. 혹시 또 다른 것도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입지요. 입지, 그렇죠.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그래도 일반인처럼 그래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일반 분들은 어느 것까지 생각을 하시냐면 땅 모양이 네모나냐, 세모나냐,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생각하기도 하고요. 뭐 입지에 포함된 얘기도 하지만 입지에서 도로라든지 호재 이런 것들까지 간혹 가다가 보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도로가에서 용도 지역 이런 것도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하물며 도로가에서 네모 빤 듯하고 햇볕이 잘 드는 것 이런 것까지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햇볕이 잘 드는 경우에는 농사 짓기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햇빛 보고 도로야 물론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되지만 가격,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고를 때 너무 이 결정에 대한 선택에 대한 선택 문항이라고 하죠. 선택 문항이 너무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햇볕 잘 들어오는 집, 잘 들어온 집은 좋지만 햇볕 잘 들어온 토지는 사실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드리냐면 입지를 가장 많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히나 땅 모양, 세모나 네모 물론 네모인 경우에 나중에 건축을 할 때 물론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시골의 원형 집 땅이 1만평 정도 된다면 1만평의 세모난 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나중에 활용을 할 때는 1만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네모난 이런 구성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원형지, 원형지를 특히 볼 때는 모양을 크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도로가 가장 중요한 요건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는 현황도로도 있을 수 있고요. 농로를 도로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구거를 포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도로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도상 도로가 맞는 것인가 혹은 도로가 맞더라도 이것이 그냥 일반 사유의 도로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본다면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 지분 형태로 자본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이 사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지분 형태로 투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대부분 나오기도 쉬울 수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우리가 공유 지분 형태로 사지 않는 것처럼 남들도 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분 형태로 투자하는 것은 좀 추천을 안 하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략하게 지금 알아봤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지도를 통해서 한번 쫙 살펴보시면 알록달록한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알록달록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이 도시를 한번 보시면 도시 내부에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어떤 거냐면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게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인데 우리가 지적 편집도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노란색이 가장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 빨간색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들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은 상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주거와 상업과 파란색 영등포 쪽에 많고 마곡에도 일부 있고 이렇게 공업 지역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도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를 바라볼 때 사회자님께 질문을 해야 될 시기가 왔네요. 보시면 화곡동은 진한 노란색이고요. 마곡이라는 곳은 이렇게 색깔이 조금 더 다른 색깔이에요. 약간 연한 노란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좀 밝은 노란색. 이것의 차이가 혹시 어떤 건지 아실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재미 프로님께서 알록달록하면 일단 호재거리가 많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건 구도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알록달록한 것, 좀 밝은 알록달록한 것은 신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체 도시에서 한번 들어가 보면 위례는 구도시일까요? 신도시일까요? 위례의 신도시라고. 신도시라고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지도상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위례는 역시 이런 잠실이나 강남가 같이 진한 색이 아니고 보시면 위례는 신도시처럼 이렇게 색깔이 다른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신도시는 지도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크게 한번 확대를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죠. 자, 지도 상황에서 보면 이 내부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주거, 상업, 공업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이고 이 주변에는 이렇게 녹색으로 녹지 공간 이렇게 얘기를 해놓죠. 그러면 이 내부에는 지금 현재 빈 땅들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서울시 내부에는 작은 건물부터 큰 건물까지 전부 빈자리 없이 이렇게 꽉 차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회자님. 그러면 이 내부에 짓는 것이 편할까요? 아니면 옆에 보면 빈 땅들에 짓는 것이 편할까요? 어떤 것이 편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내부에 있는 것보다는 바깥쪽에 놓는 게 훨씬 더 개발하기에 수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내부에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전부 눈을 똑바로 이렇게 뜨고 있어요. 왜냐? 아, 이 재개발 들어가면 내가 조금 더 차익이 많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내부를 다 부셔서 새로 건물 짓는 것보다는 이 주변에 보면 이렇게 빈 땅들에다 신도시를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질 때 예를 들어 서울이고 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서울과 수원 사이에 있는 이런 교집합 지역에다가 판교라든지 산본이라든지 이런 신도시들을 만들어내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서울이 있다면 여기서 쭉 한참 먼 곳에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도 있을 것이고 수원에서 들어오는 인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도시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전부 다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발전된 도심에서 저 멀리 이렇게 신도심을 만들어 놓으니까 젊은 인구들이 신도시에 가는 것이 아니고 노년층의 인구들이 전부 다 외곽지로 빠져서 신도시로 가고 있는 형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도시를 만드는 형태가 다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죠. 우리가 최근 들어서 서울이라는 이런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큰 도시에 대한 주상공이 내부에 있고 이 주변에는 녹지 공간이죠. 그러면 파주에 대한 그런 도시의 영향권도 있겠죠. 파주에 대한 도시의 영향권, 주상공에 대한 이런 영향권이 있었다. 그리고 인천에 대한 영향권이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수원에 대한 영향권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통된 교집합 지역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1기 신도시라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뭐냐. 일산도 있겠죠. 그리고 중동도 있겠죠. 뭐 평촌 3번, 3번 평촌이죠. 그리고 판교까지. 이 교집합 지역 내에 모든 1기 신도시들이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신도시를 하나 만들려고 하더라도 이 구도심과 나머지 신도시들 사이에 이런 빈 공간들의 3기 신도시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단이라든지 김포 한강이라든지 아니면 의정부에 가까운 이런 별래라든지 이런 신도시들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신도시와 구도시의 사이에 있는 이런 교집합 지역에 항상 투자를 하는 것을 조금 더 유념을 해봐야 된다. 이런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 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어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도,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지도상에서 한번 지적 편집도를 누르기만 해도 여기 보시면 뜨거웠던, 뜨거웠던 도시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택 신도시라든지 송도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조금 확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주기업도시라든지 충북혁신도시, 세종행복도시 이렇게 해서 지도만 봤더라도 우리가 신도시들을 다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신도시를 알아보고 그 일대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차익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런 개념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세종이라는 도시를 한번 케이스 스터디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든 도시가 발전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와 상업과 공업이 만들어지면서 이 주변에 내부에 땅이 없으니까 일대에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는 신도시들이 형성을 해나가는 점진적인 도시화가 주로 일어났어요. 점진적인 도시화.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이 됐었는데 점진적인 도시화는 이미 내부의 도시가, 지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값은 싸지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비싸지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있던 뻥한이 나타나는 도시보다는 점진적인 도시화가 오히려 지가가 이미 높기 때문에 차익을 많이 보기가 힘들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세종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 한번 보시죠. 세종이라는 도시도 한번 들어가서 보면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원거리에서 한번 지켜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세종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냐. 도시가 점점 이렇게 커져나가면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고 행정도시가 갑자기 하나가 뻥하니 나타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급진적인 도시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인 도시화보다는 급진적인 도시화가 이렇게 뻥하니 나타날 때 이 주변에서 시골이 도시가 될 수 있는 이런 가치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는 개념인데 이 세종이라는 도시는 급진적인 도시화지만 이 아래쪽에 보면 대전이라는 굉장히 점진적인 이런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의 이 교집합 지역은 원래 같으면 가치 상승이 굉장히 유력하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전은 광역시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광역시나 수도권 이런 대도시급 이상의 도시들은 이 녹지 지역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이렇게 딱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놨어요. 테두리를 둘러서 뭘 해놨냐면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을 묶어놨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교집합이 뜰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오히려 세종이라는 도시와 공주라는 도시의 이 교집합 지역인 장군면 일대가 가치 상승이 굉장히 높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주택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조금 침체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1가구 2주택자 이상들은 세금을 지금 매우 많이 매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1가구 다 토지인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느냐 이런 얘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무슨 부동산에 대한 변동폭이 크더라도 바뀌지 않는 이런 부동산 가치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꼭 깨달으시고 이런 건물들을 보시더라도 토지 위에 있는 토지 가치가 정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건물들을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입지라든지 호재거리 여러 가지를 한번 꼭 고려를 해보시면서 인터넷을 꼭 활용을 해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현명한 투자 그리고 여러 가지 현혹되지 않는 투자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